지난주 전북 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진보당 강성애 의원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강임원 사태는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으로 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퇴색된 참담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덕춘 전주울 예비 후보도 대통령 1인 전체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폭걸함에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강임원이 의도적인 난동을 통해 논란을 만들고 개인의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